저게 됐어요. 저게 뭐지? 네, 뭐지? 그냥 도망가고 있는 거 같아요! 그리고, 다른 거에 대해서. 이 장면은? 그가, 이 장면은? 이 장면은? 이 장면이 생기면, 이 장면은? 이런 장면이 생기면, 이 장면은? 도움이 서한 것같은가요? 제 포장은 전진 스토리입니다. 도움이 도움이 remar기죠! 큰일이 지나치지 않는 강력한 폭이 한글자막 by 한효정